들으면 들을수록 앞서나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인화 지음, 스토리 프렌즈 출간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동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이효령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구해온 저자가 정말로 필요하고 혁신적인 통찰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제1부 실체 what. 제2부 쟁점 why. 제3부 활용 how. 메타버스는 10대가 선호하는 매체다. 궁극적으로 이 책에 제시하려는 명제는 워즈워스가 말한 진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2021년의 어느 봄날. 나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의 입양해 주세요 월드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임인 입양해 주세요 어담미는 로블록스에서 동시접속사 수가 가장 많은 월드이다. 나는 더할 수 없이 싼 티나는 무료 아이템의 옷을 입고 머리 위에 펫 좀 주세요 라는 말풍선을 띄우고 앉아있었다. 입양해 주세요 새는 자신이 가진 반려동물 펫이 부의 척도가 된다. 로블록스는 200여개 국가의 어린이들이 접속해서 81개 언어로 떠드는 메타버스다. 월간 이용자는 1억 6천만 명. 하루 접속자 4,210만 명. 나는 아이들이 방방 점프하며 까르르 까르르 뛰어다니는 거리로와 로마자, 키릴문자, 아랍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채팅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 세상에 뒤처졌다는 것.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슬픈 생각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한글이 적힌 말풍선이 떴다. 하이옵님 거지세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가죽을 뒤집어 쓴 아주 몰골이 사나운 사용자였다. 보면 모르니 나는 네 하고 한글로 대답했다. 그러자 공룡이는 거래 신청을 하더니 뭘 주고 휑하니 가버렸다. 보지도 않고 수락버튼을 누른 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벌떡 일어나 안경을 벗고 모니터로 얼굴을 가져갔다. 노안 때문에 잘못 본 줄 알았다. 네온 공작새였다. 연주홍색 꼬리와 연초록색 날개의 두 가지 네온이 아름답게 빛나는 허공의 회전돌기가 우아한 공작새. 2200 로벅스. 3만 원 정도 하는 아이템. 네 마리를 키워서 합성하면 8800 로벅스짜리 메가 네온 공작새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야. 겁이 났다. 이대로 헤어지면 내가 먹튀 먹고 튀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올 것 같았다. 나는 공룡이를 쫓아갔다. 저기요 님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공룡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움이 보더니 어둠인 명령어를 써서 자신의 아바타를 10배 크기의 거인으로 부풀렸다. 괜찮아. 나 부자야. 너도 화이팅. 이란 의미의 장난이었다. 득템하세요? 공룡이는 그 말을 날리고 볼일 다 봤다는 듯 웅성거리는 궁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12살일까 13살일까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을까. 공룡이의 단단함 당당함 거리낌 없는 연대감은 그 네온 공작새가 부모의 용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룡이는 로블록스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개발자 어린이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기껏해야 나뭇가지 우유 같은 아이템을 받으려고 한 구걸이다. 공룡이는 내게 왜 이런 걸 주는가. 메타버스의 가상 소비자 문화에서 아이템은 실제 화폐화 같다. 공룡이는 왜 내게 돈을 주는가.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북새질치는 사람들의 물결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있었다. 내 곁에 살아있는 진짜 사람들의 아바타가 마구 뒤엉켜서 움직이고 있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들어차 와글거리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찬탄 환호 야유 욕설 협박 낄낄낄 깔깔깔이 혼을 빼놓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걸어갔다 뛰어갔다. 로그아웃으로 사라졌다 획 나타났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치 않은 친절과 사랑이 숨어 있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잘 논다. 잘 놀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 거래를 하고 퀘스트를 수행하고 펫을 양육하고 옷을 만든다.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체를 만들고 새 월드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받는다. 군데군데 상자 까기를 하는 연기가 수없이 피어오르고 초보자들이 부산하게 서성거린다. 한 해 60억 원을 번 소년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은 더 넓은 세계로의 연결이 되었다. 문득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긴 세월을 느꼈다. 내 인생에도 뭔가 기를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난 항상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메타버스에 거주하며 연구했다. 메타버스가 좋아서 메타버스에 몰입했고 메타버스를 실험하고 관찰했다. 나는 바치 전쟁에서 철벽 같던 독재의 아덴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PC방 모니터 앞에서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저자 이이나 전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리니지 하고 계셨거든요. 리니지는 여러분 MMORPG라는 게임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 아주 성공한 게임. NC소프트가 만든 게임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죠. 아스칼론 성벽을 지키는 이름 없는 병사가 되어 내가 참여한 시나리오대로 몰려오는 늑대 종족 차례에 엄청난 대군도 보았다. 로블록스와 유사한 많은 메타버스의 종말을 보았다. 태양처럼 빛나던 클럽 펭귄이 순식간에 망해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순간들은 사라졌다. 빗속의 눈물처럼.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왔다. 파산과 한탄과 무기력을 거쳐 메타버스가 재발견되는 2021년에. 저자 이제 이이나 전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최순실 사태 때 그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줘서 이걸로 말미야마 이제 구속이 되셨었죠. 이제 그로말미야마 이제 본인이 가진 모든 것 평생 쌓았던 소설가로서의 명성부터 직장 협회장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신 거죠. 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죽는구나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오늘의 이 신기루 같은 활기의 땅에 왔다. 어른들은 접촉의 공포 경제적 공포 불안과 불행을 이야기한다. 주변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직관적인 혐오 반응 소위 행동 면역 체계가 나타난다. 차별과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고 인종적 사회적 긴장감이 가득하다. 여행은 줄고 인터넷 활용은 늘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 추천 알고리즘이 만드는 편향성에 중독되어 간다. 각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신의 목소리만 산울림처럼 반향되는 미실에서 사는 것 같다. 사랑이 말라붙고 고립과 분열, 갈등이 확대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희망이 되살아난다. 메타버스의 아이들이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을 당신들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 생기발랄할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아요. 이것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여전히 다니엘 디포우의 전염병 연대기,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에서 나오는 그 불멸의 인간이었다. 이 강력한 종족은 어떻게든 운명을 견딘다. 계속 당황하면서 계속 참으면서 규칙과 습관을 바꾸고 자기를 바꾸고 가능한 남에게 친절하려고 애쓰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메타라는 흐름이 생겨난다. 메타는 영어 접두사로서 무엇을 넘어, 무엇에 대한, 무엇을 초월한 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메타는 위기의 공백을 메우고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다. 생물학에서 메타 개노믹스가 나온다. 단일 생물종의 유전체를 넘어 물, 흙, 나무, 공기 등에 함유된 모든 미생물 군집 유전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다. 사회에는 메타툴즈가 증가한다. 메타툴즈란 도구에 대한 도구, 즉 계산과 추론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인공지능이다. 인류가 생산한 모든 지식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변해간다. 인터넷에는 메타버스가 확산된다. 현실에서 어려운 접촉과 교류가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충족된다. 메타버스는 생물학적 한계 넘어, 현실사회 너머에 있는 궁극의 메타이다. 여기서 메타는 이 땅을 추월해 허공을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선입견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우리는 수학에 기반한 과학으로 현실을 이해하지만 현실에는 수학이 말하는 그런 완전한 원, 완전한 직선이 없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념의 옷으로 포장된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지만 그 현실은 사실, 나의 의식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다. 메타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이 있고 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가상인 동시에 현실이다. 가상은 허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상되었고 앞으로 있게 됨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몸 하나로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안전한 사회에서 좋아요나 리트위만 하고 지내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메타 개념은 메타 툴즈라고 부르고 메타 툴즈는 메타버스를 부른다.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가상과 유니버스라는 현실의 합성어다. 가상 공간에서 돈이라는 현실이 움직인다. 메타버스에서 움직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제를 메타노믹스라고 한다. 메타노믹스에서는 거래에 앞서 증여가 있다. 공룡이가 나에게 내온 공작세를 준다. 공룡이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고 받은 나는 어떤 심정적인 채무를 진다. 아이템이 등가의 아이템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격이 없는 호의, 우정, 친교와 교환이 된다. 거래 신청이라는 시장 경제적 행위로 위장된 호해적 행위가 메타버스를 지배하고 있다.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조금씩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사회적 관계를 얻으려 한다.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 수중자는 증여자의 친구가 되어 증여자와 관계된 게임월드에 담내 방문한다. 이 증여와 담내가 메타버스 경제에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인류가 시장 경제 시대 이전부터 지속시켜온 문명의 비밀, 바로 친절이 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체를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탐구한다. 헐벗은 겨울나무들은 각기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땅 밑의 연결망으로 함께 살고 있다. 나무뿌리에 있는 균근과 균사의 곰팡이 균사체 네트워크가 한 나무의 화학신호를 끊임없이 다른 나무에 전달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세상의 균사체 네트워크다. 최근 관광, 쇼핑, 가상오피스, 가상박물관, 가상현실 트레드밀, 공연, 스포츠, 컨퍼런스, 전시교육, 기업교육, 안전교육, 확장현실형, 원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메타버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를 이제까지 본인들이 하던 일에 3차원 시뮬레이션 공간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3차원 시뮬레이션 자체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메타버스는 단독 이용이 아닌 다중 접속이며 재미요소를 내장한 서비스이다.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며 그 상호작용을 만드는 재미의 경험 모델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거주하면서 만들어진 사용자 스토리에는 시장 분석이나 주가 전망을 위해 쓰인 해설서에는 없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메타버스라는 완전한 디지털 사회에서 존재하게 될 인생의 밝은 면이다. 인터넷에는 분노 문화가 있고 냉소와 조롱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친절함 즉 타인의 취약함을 본능적으로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 또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친절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원하는 삶이며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삶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달리 메타버스에서는 그 마음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이고 로그 데이터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과거를 돌아보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보자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의 의도는 메타버스의 숨은 희망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제시하려는 명제는 윌리엄 워스워스가 무지개에서 말하던 진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맨 뒤로 가볼까요. 산업화 시대 우리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걷던 낙타였다. 절대 빈곤이라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권위와 의무를 받아들였던 낙타였다. 민주화 시대 우리는 나도 사람 대접 받겠다며 투쟁하던 사자였다. 낙타의 굴종을 비판하고 부정했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하고 방황했던 사자였다. 이거는 니체가 말한 낙타, 사자, 아이 그 내용입니다. 지능, 정보와 시대 우리는 순진함과 호기심으로 매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아이다. 낙타와 사자를 극복한 우리는 어제를 잊고 오늘을 긍정하며 명랑과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그려내는 아이다. 메타버스는 극강의 긍정으로 살아가는 아이의 매체다. 이 책은 현상기술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사람과 사람의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로부터 메타버스를 조망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시류적인 메타버스 대세론을 경계하며 매체의 허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메타버스는 이미 많은 좌절과 침체를 겪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비로소 메타버스와 단단하게 연결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관점, 스마트폰과 함께 정착된 새로운 일상적 삶이 있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동물의 숲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전개했다. 제페토에서 세계를 무대로 한 연예인들의 팬서비스 행사에 참여하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유시버클리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포트나이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발표 무대를 제공하고 유명 래퍼의 공연을 열었다. 메타버스는 점점 더 현실의 병행 세계, 현실과 나란히 존재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간다. 거대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모임은 우연이지만 사귐은 필연이다. 저마다의 작은 스토리들이 얽히고 설키어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생땡지베리가 말했던 테레데 존무, 인간의 대지를 본다. 생땡지베리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하나의 공통점에 의해 연결된 대가족, 전 세계에 흩어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조종사들의 연대감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처럼 어떤 사업의 위대함이란 사람을 연결시키는 위대함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치는 인간관계의 사치일 것이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상은 얼어붙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필멸성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겨울을 생각한다. 겨울이란 추운 계절이며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계절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끼며 자신이 지금 갓길에 서 있고 시대의 흐름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낀다. 겨울은 우리의 치명적인 굴욕 혹은 실패로부터 온다. 그러나 겨울의 쇠락은 세계와 부흥의 세계 사이에 있는 임시적인 과정이며 전환기이다. 누구도 겨울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인생에서 영원한 여름을 바란다면 우리는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인생에는 수천 개의 겨울이 있다. 그 겨울 우리는 후퇴하고 휴식하며 겨울을 이겨낸다. 그 긴 윈터링의 끝에 봄을 맞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대면 겨울을 통과하는 세상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많은 곳과 단절되어 있었다. 메타버스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열린다.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어린 시절의 감정으로 현실을 다시 본다. 메타버스는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적인 힘의 표현이며 인간 존재가 지닌 가능성의 발전이다. 인류사는 인간이 세계와 더 빠르게 더 평등하게 관계할 모빌리티를 발전시켜온 역사였다. 인류는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메타버스로 이동하여 이제까지 운명까지 감내했던 시공간의 구속을 넘어 진정한 집단지성을 꽃피울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메타버스 시장과 기업, 학교, 공연, 전시, 스포츠에서 회복될 것이다. 자연은 불안전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더 완전한 테크놀로지를 창조했다. 인간은 메타게놈, 메타툴즈, 메타버스와 함께 지구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미래, 그리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벅차고 아득한 일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교육 부분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 학교와 전자적으로 재현된 신체 락다운 세대와 인공지능, 취업 면접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이 인계점까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외출 제한 조치, 영업 중단 조치 등의 락다운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가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되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 20대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더한다. 취업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것은 과거 좋았던 한 시절의 추억이 되었다. 취업난과 부채에 시달리는 락다운 세대는 비싼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지불했던 자신의 대학 졸업장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과연 내 인생에 필요했을까? 대학 졸업장과 취업이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뿌리가 깊다. 오늘날의 대학 교육은 지식에 대한 소유적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대학 교육의 모델이 된 것은 로크적 유럽이라 불리는 미국과 영국이었다. 로크적 유럽이란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제시된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신봉하는 서구사회를 말한다. 통치론 제5장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의 소유자이다. 능력의 소유가 시장에 선행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 소유권을 바탕으로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을 파는 시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대학에 부여하는 낭만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잠시 보류하고 냉혹한 시장의 관점으로 소유적 개인주의를 살펴보자. 이때 대학은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자산을 증시켜주듯 학문을 통해 학생이 소유한 능력을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개인이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 전제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웹소설, 웹툰과 같은 첨단 콘텐츠 산업은 1개월 단위로 트렌드가 변한다. IT 분야와 같은 경우 2, 3개월을 단위로 기술 수준이 변하고 활용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이 변한다. 커리큘럼 하나를 바꾸기 위해 적어도 1년씩 교수회의를 해야 하는데 대학 교육이 이처럼 복잡다단한 사업 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1,200여 개 기업이 인재채용에서 시행하여 취준생의 82%가 경험하고 있는 AI 역량검사다. 마이더스 IT가 개발한 AI 역량검사는 인공지능이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듣고 성향과 적성을 파악한 뒤 소통 역량과 성과 역량을 측정한다. 인공지능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을 인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인사담당자가 그 의견과 검사 과정의 동영상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AI 역량검사는 중심이 되는 검사가 10가지 전략게임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 전략게임들은 사진을 보고 사진 안에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맞히는 게임, 카드를 뒤집으면서 좋은 카드와 안 좋은 카드를 확인하고 점수를 안비하는 게임, 화살표의 요처를 서로 맞추는 게임 등이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대학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다. 지원자가 게임에서 얻는 점수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원자가 게임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못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루한 상황 뒤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문제에 집중하는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지원자가 그 조직 및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간 면접자보다 더 정확하게 가려낸다. AI 역량검사의 10가지 전략게임 시험의 경우, 게임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회의 단련이라는 지적을 상기시킨다.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게임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논평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운에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실패의 아픔을 무릅쓰고 끝까지 게임을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역량검사는 채용현장에서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검사 내용은 대학 교육과 거의 연관성이 없다. 이 사실은 현실의 대학에게 무서운 경고가 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지식노동은 기본적으로 지적지능의 개인적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 창의적인 소스 코드도 구글에서 찾아 가져올 수 있다. 만든 프로그램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한 개인에게 갖추어진 지식보다 사회적인 분산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런 시대의 역량이란 어쩔 수 없이 재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능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생산하는 것이다. 능력은 철저히 환경과 결합된다. 자신이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그 시대, 그 조직이 사라지면 개인의 유능함이란 것은 한여름 풀밭에 반딧풀처럼 쓰러져간다. 이런 분산인지의 시대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조직에 잘 맞는 인재인가가 중요하다. 인공지능 면접이 인성과 적성, 태도를 평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말하기, 글쓰기, 코딩, 메타버스 학교의 가차없는 수행성 메타버스 사무실로 상징되는 노동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를 뜻한다. 생산 현장에 메타버스와는 곧 대대적인 노동인력의 재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지식노동자가 하는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대학이 아닌 유튜브, 트위치, 기터브, 플립에서 배우고 있다. 사실 배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매체들에서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의 변화를 생각할 때 현재의 학교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직업을 위해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들 지식을 가르치는 레거시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레거시 시스템이란 모두가 새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공감하지만 비용, 하위 호환성, 안정성 같은 문제 때문에 맞이 못해 계속 쓰고 있는 낡은 시스템을 말한다. AI 역량검사는 미래의 학교에 대한 영감을 준다. 미래의 학교는 지식과 함께 협조성과 인내력,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욕을 가르쳐야 한다.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생활에서부터 길러지는 비인지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비인지적 능력은 단순한 온라인 원격 교육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몰입과 상호작용, 임장성을 제공하는 메타버스의 실감형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앞으로의 중요한 교육 목표는 학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기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학문이 사이언스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닌 스킬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술이 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숙련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기량은 본인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숙련도가 크게 좌우되는 능력이다. 2003년의 사회를 위해 학생들은 인지적 기량, 정서적 기량, 육체적 기량을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 주체성을 채득해야 한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내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말이 글로 정리될 때, 글이 코드로 변화할 때 그때마다 인간의 의미작용은 수행성이 증가해왔다. 즉 명확하지 않은 논리, 근거 없는 망설임이나 불안, 혼란스러운 욕구 등은 제거되고 기계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메타버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 모든 참여자는 코딩으로 만들어진 아바타로 움직인다. 각기 서로 다른 경로를 돌아다니면서 각기 다른 자료를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스캔하고 공부하며 자신이 상상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코딩으로 만들어낸다. 메타버스 학교는 말로 발표를 하고 글로 리포트를 내는 학교가 아니다. 코딩의 즉각적인 실행 능력, 가차없는 수행성이 지배하는 학교인 것이다. 이러한 실행 능력으로 인해 학생의 주체성이 극대화된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출현한다. 그러나 이 복잡성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공감대에 의해 서로 공명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다. 메타버스 학교는 쉬지 않고 컴퓨터가 학생들의 코드를 처리해서 실제를 생성하는 학교다. 학생 주체성의 신장을 위해 교육이 메타버스 속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는 이 수행성 때문이다. 메타버스 학교는 지금처럼 입학 설명회나 입학식, 졸업식 같은 행사를 대행하는 임시적인 캠퍼스 공간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육 플랫폼이다.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더 신속하게 인공지능 취업 면접이 확산되고 있다. 취업의 변화에 상응하여 학교의 메타버스와도 빠르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학교라는 필연 학생들이 아바타를 통해 높은 수행성을 익히는 메타버스 학교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메타버스 학교는 가속화되는 교육기술의 발전이 몇 개의 패러다임을 거쳐 진화해온 결과물이다. 먼저 인터넷 초창기에 이러닝이 있었다. 이러닝은 저사양의 퍼스널 컴퓨터로도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미덕이 있었다. 이전까지의 학교 형태가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 공장을 시스템의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러닝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해진 시간에 진도 나가기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최초의 혁신이었다. 그러나 이러닝은 자발적인 학습에 동기부여가 약해서 의지를 가진 학생은 열심히 듣지만 의지가 약한 학생은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활동이 동시적 실제적으로 표현되지 못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존재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이는 접속의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다음으로 아바타와 게이밍 리터러시를 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G-Learning이 있었다. G-Learning은 교육의 게임의 재미요소와 친교요소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확장성을 지녔다. 그러나 G-Learning은 게임의 틀 안에서 미리 정해진 콘텐츠 소비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일회성 소비 이상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변하면서 더 권위적이고 위기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었다. 이상적인 G-Learning은 게임을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이 게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학생들에게 퀘스트를 주고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놀이 게임 형식, 롤플레잉 게임 형식으로 개편한 뉴욕 공공시범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 공공시범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성취 목표를 정하며 성적이 아니라 레벨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보스 레벨이라는 특별한 단계가 존재하고 학생들은 이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퀘스트를 진행한다. 실패한 학생들에게도 실패한 점수를 성적표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 도전의 미션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성공하고 싶어하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메타버스 학교는 이미 이 뉴욕 공공시범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키운다. 현실 세계의 학생이었던 학생들은 가상세계에서 선생님이 되어 아바타를 가르친다. 비밀 미션, 보스 레벨, 전문가의 교환, 포인트, 레벨 등의 학점을 대체한다. 이러한 교과 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협동심을 가지며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도전하는 인재로 육성된다. 메타버스 학교의 특성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 수행 교육이다. 이게 이제 핸즈오온 교육이죠.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 열정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른이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관심과 의욕을 잃는다. 핸즈오온이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버스 학교는 학생들이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모든 실험 실습에 직접 참여하고 몰입하며 다양한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둘째는 동등계층 교육이다. 피어 투 피어 교육이다. 메타버스 학교에서 인간 교사는 교단 위에 서 있는 현자가 아니라 학생과 같은 아바타로 나타나는 상담자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아바타로 만나 인사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맞춰주는 친구다.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은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서로 배운다. 동등계층 간 교육, 즉 P2B 러닝이라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P2B 러닝에 적합한 꽃꽂이, 자동차 수리, 컴퓨터 수리, 외국어 배우기, 목공, 3D 모형 제작, 요리 등이 교과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누구든지 게시하고 참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인증 시스템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교사 역할자를 식별한다. 인증된 교사 역할자는 학생이라도 커뮤니케이션, 커리큘럼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 실행하는 메타버스 설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기관 연동이다. 모든 메타버스 학교들은 국적과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공유와 경쟁은 교육 내용을 계속 최첨단의 지식으로 갱신하게 만들며 졸업생과 일반인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대에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디지털 기술로 해소하는 창구가 된다. 마지막 네번째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다. 인간교사가 교과과정의 설계자, 학습활동에 좋은 저라면 인공지능 교사가 구체적인 교과 지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메타버스 학교이다. 인공지능은 아바타와 더불어 메타버스 학교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은 사례가 말해주듯이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과목을 잘 가르치는지에 대해 일종의 교원 역량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계와 화학은 알렉스, 경제학과 경영학은 센게이지, 물리학과 생물학은 피어선, 컴퓨터공학과 공대수학은 윌리, 중등수학은 스쿼럴, 외국어는 듀오링고가 교수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진도를 나가야 하는 교실형 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 중국 스쿼럴 수학의 인공지능 교육이 보여주듯이 국가 간 경쟁이 있고 교육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상대를 추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이러한 추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미래인가? 불신과 기대. 2021년 5월의 점심 식사시간. 유리외벽에 고층 건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 강남 삼성동의 중견 인터넷 기업 S사. 먼지와 비에 더럽혀져 후줄근한 건물 옥상에서 D 부장과 K 본부장 두 중년 남자가 식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메타버스 거품이야 거품. 사람들이 왜 그딴 걸 하겠어? 성가시기만 하지. 아무 재미도 뜻도 없는데. D 부장은 최근 디센터럴랜드에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다. 10m 곱하기 10m의 가상 부동산 한 필지. 모니터로 보면 어린애 코딱지만 한 한 땅대기가 1,400만 원이었다. 꾀재재한 변두리 한 필지도 318만 원이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로 9만 개의 필지를 판매한다. 2018년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사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른 것이다. 디센트럴랜드의 월마트에서 가상화폐로 상품을 사면 그 상품이 현실의 내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가 곧 시작되는데 그때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한다. 월 접속자는 고작 2, 3만 명이라는데 D 부장은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는 웹페이지이다. 즉 종이책 같은 2차원 평면에 글자와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클릭해서 보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해왔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사람들이 3차원 그래픽으로 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D 부장은 입술이 삐죽나온 부은 얼굴로 콧방귀를 끼워주고 싶다. 지금도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 아주 편안하게 2차원 공간을 스크롤한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콘텐츠를 읽거나 시청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라는 격자문의에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해서 정보를 얻고 결제를 한다. 미디어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와 이메일과 기업광고와 금융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2차원 외부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3차원으로 돌아다니며 해야 하는가. D 부장은 우락부락하게 말을 이었다. 컴퓨터 게임 안 좋아하는 애들 있어? 우리도 어릴 땐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4족을 못 썼잖아. 그러나 그건 노리고 장난이지. 하나의 생활일 수는 없는 거야. 애들은 과잉 행동성이 강해. 뭘 차분히 읽거나 보기보다 자꾸 나대려고 하지. 아바타를 만들어서 깔깔대고 서로 친구 먹고 선물 주고받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당연히 즐겁지 즐거워. 그러나 사람은 계속 어린애가 아니라고.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해. 그건 피터팬 중후군이고 도대체 구글, 레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이 뭐가 모자라는데. 우리가 15년 전 세컨드 라이프도 겪어봤잖아. 전생의 메타버스와 무슨 왼수졌어? 투자자들 거지 되고 담당 임원들 줄줄이 잘리는 거 봤으면서 왜 끝끝내 그걸 하겠다고 안달이냐고. 입사동기 케이신사업 본부장은 씁쓸한 눈길로 D부장을 건너다 보았다. 쩐네 나는 소리 좀 하지마.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게 바로 꼰대라고. 내가 사무실에서 검색하는 데이터가 세상의 전부 같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으로 검색하는 건 주로 데이터 구조로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야. 지능 정보화가 되면서 비정형 데이터와 멀티모달이 많아졌단 말이야. 세컨드 라이프가 어느 석기시대 얘기야. 내가 그렇게 속이 꼬부라져서 자꾸 옛날 얘기나 하면 나까지 도매금으로 꼰대대는 거야. 옛날 얘기 좋아하네. 아직 인터넷에 접속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40%야. 인터넷 접속이 돼도 다 고해상도의 3차원 그래픽을 실시간 점송하지는 못해. 그런데 뭐? 수십억의 사용자들이 더 몰입감 높은 가상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고 느껴. 정말 왜 이러세요? 2021년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메타버스라는 검색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정부도 산업 육석에 적극적이고 메타버스를 다룬 기사만 6월에 1500권이 넘었어. 비국의 검색 건수야. 로블록스 하나 때문이고. 중국과 한국은 공무원이 엽하는 나라니까 그렇지. 인공지능 데이터 만든다고 수십조 쏟아붓더니 그 데이터 어디 활용되냐? 그렇게 따지면 면피하려고 썩은 메타버스 다시 꺼내놓는 거야. 메타버스 해야 한다고 떠드는 공무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저희들은 메타버스의 아바타 만들어서 플레이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자가 아파트에 있는 나는 안 살지만 먼 꿀은 임대함 아파트에 살아야지. 철밥통인 나는 안 하지만 먼 꿀은 메타버스에서 쓰레기 알바해야지. 이런 나쁜 새끼들이야. 세상 게으른 놈 주둥이로 천당 간다더니. 너 로블록스 들어가 봤어? 내가 지금 그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넉바진 소리를 하는 거야. 초연결 진흥화 사회야. 하이퍼커넥티드라고. 너 바쁜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란 말이야. 메타버스는 사람들에게 재미, 의미, 보상을 제공한다는데 재미는 게임도 주고 의미는 소셜미디어도 줘. 메타버스만의 핵심 경험은 보상인데 진짜 보상을 주고 있어. 할인 혜택, 쿠폰, 프로모션 아이템. 그런 거지 같은 거 말고 현금을 줘. 옛날에 세컨드 라이프처럼 병아리 오줌만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값을 쳐준다고.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있고 싶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버스 포럼이 강조하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인한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원격화가 강제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매체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불신이 존재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재의 메타버스 담론들은 강박적으로 기술 혁신을 강조한다. 디지털 아이돌, 메타버스 은행 같은 기술 유토피아의 창가가 연일 보도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헤드셋이 좋아져서 직장에서의 새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입체 시각화 도구들이 좋아져서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메타버스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무한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우주, 생활의 필수품,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식 시장은 이런 창가를 통해 메타버스를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싶다는 무의식을 드러낸다. 기술 역시는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과장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물신주의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해 메타버스의 새로운 고유 기술은 별로 없다. 메타버스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술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패러다임은 이미 1990년대 온라인 게임에서 확립되었다. 분산 서버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 위치 추적 기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술도 오래전에 나왔다. 새롭다고 할 만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과 대체불가 토큰 기술은 아직 메타버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세컨드 라이프 버블의 기술 물신주의를 겪었다. 2003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한 세컨드 라이프는 2006년 말부터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갑자기 가입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세컨드 라이프의 사용자 콘텐츠 창작 도구와 가상화폐 린든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 그리고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 진정한 혁신이라 찬양되었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횡한 월드가 가상세계의 자유라고 칭송되었다. 린든 랩의 주가는 폭등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는 1년 넘게 지속되다가 2008년 초에 끝났다. 사용자 1천만 명 대부분이 호기심 때문에 아바타를 만들었지만 잠깐 둘러보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는 유령 회원이었다. 저도 거기에 속했죠. 대학원 시절에 수업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때 산티아고라는 난미남자를 선택해서 디스코텍에 제일 먼저 가봤던 기억이 나는 추억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실제로 돈을 내고 가상부동산을 구매한 프리미엄 회원은 급격히 감소해 2008년에는 2%도 안 되었다. 세컨드 라이프의 과대평가와 그에 이은 버블 붕괴는 메타버스 산업의 빙하기를 가져왔다. 메타버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콘텐츠의 문화적 층위와 안에 감추어진 기술의 컴퓨터 층위라는 이중구조를 갖는다. 이때 심층의 컴퓨터 층위는 표층의 문화적 층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가상 분산 컴퓨팅이라 번역되는 세컨드 라이프의 그리드 컴퓨팅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다른 퍼스널 컴퓨터들의 여유 계산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리드 컴퓨팅은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처럼 중앙 집중식 통제를 하지 않고 정보를 분산시켰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드 컴퓨팅은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처럼 통일된 스토리를 부여하고 업데이트 하기가 어려웠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회사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내장시켜 이를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게 한다. 사용자는 게임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자기 캐릭터의 이동과 선택에 대한 상태 정보를 게임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보낸다.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서사 세계의 토대가 된다. 그리드 컴퓨팅을 채택한 세컨드 라이프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은 결과적으로 사소화하게 되었다. 세컨드 라이프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데 1. 아이템 제작 스토리 2. 가상세계 여행 스토리 3. 환전 및 상거래 스토리 4. 사교계 스토리 5. 유흥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너무 작고 시시하며 진부하고 범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기대하는 특별하고 낯선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온라인 게임들은 통상 일일 평균 접속자 10만명 동시접속자 1만명에게 최소 100시간의 플레이를 보장한다는 기준으로 개발된다. 개발자들은 이 규모의 사용자가 10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거리, 즉 콘텐츠를 만들었다. 배경 스토리와 캐릭터 스토리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사용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mpc들, 욕망의 중계자들을 곳곳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도입부, 퀘스트와 승급규칙, 직업선택, 직업전환, 아이템 획득, 몬스터 사냥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명의 개발팀이 최소 2년간 작업해야 했다. 세컨드 라이프는 게임보다 더 넓은 메타버스에 이런 식으로 콘텐츠 개발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비용 문제에 대한 얄팍한 해결책이 텅 빈 공간과 도구를 주고 사용자가 알아서 콘텐츠를 만들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많은 메타버스에서 세컨드 라이프와 똑같은 착각, 시행착오, 경영난, 서비스 중단을 목격한다. 게임이라서 성공했고 메타버스라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다. 메타버스 개발자들이 사용자를 위해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메타버스는 뭔가가 삭제된 게임형 가상세계의 결여 형태가 아니다.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은 타인과 함께 공유 공간에 거주해야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기술만으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기술은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진짜 현실을 따라갈 뿐이다. 메타버스만의 중요한 본질이 따로 있다. 그것은 단순한 현실 세계의 모방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현실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가상 공간에 스토리의 마법을 걸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지만 그것이 스토리 자체는 아니다. 메타버스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생성 도구를 준 것은 좋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알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 사용자들이 사회를 시뮬레이션하는 재미를 맛보도록 안내할 수 있는 장치, 욕망의 중계자가 필요했다. 톨킹과 같은 판타지적 세계가 아니라 스티븐슨 같은 현대 대도시 배경에 현실적인 세계가 있어야 했다. 메타버스에서 기술이 얼마나 첨단적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메타버스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본질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사회의 목표는 협업에 의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지 기술 자체의 발전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과정이 아니라 목표를 겨냥하고 있는 매체인 것이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으로 구현되어야만 하는 현실적인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메타버스는 대장주도 테마주도 기대주도 아니다. 메타버스는 인류의 모빌리티를 혁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협업을 돕고 정보 혁명의 살아있는 일부가 되려는 진실한 노력이다. 이 초심을 잇는다면 오늘의 메타버스 열기는 기술 물신주의가 되며 메타버스는 가장 허망한 흥행 사업이 될 것이다. 2021년 9월 현재 구글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메타버스가 검색된다. 이제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주도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아르헨티나의 디센트럴랜드, 베트남의 악시, 영국의 솜니움 스페이스처럼 개발도 세계화되었다. 10년 주기 성공률 0.7%라는 처절한 성적도 15년의 차디찬 빙하기도 메타버스 개발에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류사의 어떤 필연성이 이 대담한 정렬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지능화 기술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다른 자리에 있다. 메타버스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기술 물신주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매체다.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것은 기술을 통한 변화의 비전이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공감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 이유를 겨냥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일어난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산업혁명과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난 3차, 인터넷, 4차,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조화시키는 디지로그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의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메타버스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경험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러분이 또 메타버스 세계를 한층 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한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